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호텔에 투숙까지 했고 와이파이 해결됐는데 뭔가 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객실이 조금 시끄러워 좀 조용한 객실로 바꾸고 싶은데 아니면 욕조가 있는 걸로 좀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바꾸고 싶다라는 말을 해볼게요 일단 뭐뭐 하고 싶으니까 제가 방금 워자를 워샹으로 한 것 뒤에 샹도 삼성이니까 앞에 거 이성으로 바뀌고 워샹 워샹 자 바꾸고 싶다 환 환 우리도 환 뭐 할 때 환자 많이 쓰지 반환하다 아 그거 돌려주는 거라서 안돼 그때 아니야 뭔가 바꾸는 아 교환하다 할 때 이거 쓰겠다 서로 바꾸는 거 내 거 주고 니 거 주고 하는 거 교환하다 할 때 환자는 이 환자 쓸 거예요 환 교환하다 할 때 환 바꾸고 싶어요 아 이때도 써 환전하다 환전하다 환복하다 교환하다 할 때 바꿀 환자인데요 발음 똑같아요 환 환 사성으로 하시면 돼요 워샹 환 방젠 워샹 환 방젠 워샹 환 방젠 워야 환 방젠 되지만 뜻이 조금 달라지죠 저는 방을 바꾸려고 해요 저는 방을 바꿀 거예요 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거고요 워샹 환 방젠은 샹 시옷 발음 한국어 시옷 발음 뭐 뭐 하고 싶어요 하고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워샹 환 방젠 환불은 안되고요 환전 환복 그 다음에 교환 이럴 때 쓰실 수 있어요 워샹 환 방젠 키 돌려주면서 아 저 방 바꾸고 싶어요 워샹 환 방젠 자 그러면 패턴이 아깝잖아요 워 나는 샹 환 바꾸고 싶다 뭘 바꾸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바꾸고 싶은 거는 핸드폰 바꾸고 싶어요 이제 2년 넘었거든요 핸드폰 바꾸고 싶으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워샹 환 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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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갤럭시 노트5 워샹 환 쇼지 핸드폰 바꾸고싶을 때 워샹 환 쇼지 또 바꾸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자리 바꾸고 싶어요 저는 A8번에 앉아있는데 저쪽 친구랑 같이 앉고 싶을 때 워샹 환 쇼어 위 방금 보여드려야 될까요 아니 여러분 책 사서 보세요 여기보시면 돼요 워싱환 쪼웨이 워만약한 일백지오십쇼 예 백오십구 페이지에 어... 요 벙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책 사가지고 보시면 돼요 워싱환 쪼웨이 자 마지막 아 이거 바꿔야지 워싱환 공주어 나 지금 내 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 일을 좀 바꾸고 싶어 이 bj로서의 삶 맨날 욕먹어야 되는 이 삶 워싱환 공주어 니 뭔노 그리고 뭐 바꾸고 싶은 것도 뭐 있어요? 옷 샀는데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안 돼 니 벙유어는 바꿀 수 없지 어떻게 바꿔 니 벙유어는 헤어지면 되지 워싱환 쪼지 워싱환 이즈 옷도 바꾸고 싶고 워싱환 어 자리 바꾸고 싶을 때 워싱환 쪼웨 그리고 워싱환 쪼지 바꾸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호텔이라고 치고요 프로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저 방 바꾸고 싶어요 저 방 바꾸고 싶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시야에서 없어졌어요 아직까지 말은 기억하고 있을까요? 저 방 바꾸고 싶어요 워싱 방 방 워싱환 쪼지앤 워싱환 쪼지앤 워싱환 쪼지앤 워싱환 쪼지앤 저는 방을 바꾸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호텔 반란 표현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뭔가 좀 본격적으로 클레임을 해볼 거예요 클레임하러 다음 영상으로 건너오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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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